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군면제를 두고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적용하는 병역특례법에 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방탄소년단이 노래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르면서 병역특례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으로 정한 병역특례 대상은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예술경연대회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1에서 3위로 입상한 사람에 한해 군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영화 배우나 가수 등 대중문화계 연예인은 군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bts 병역특례 이슈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군면제를 찬성하는 입장보다 대중문화예술인까지 군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입장이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2020년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에서 전국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남녀 만 9명을 대상으로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에 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46% 반대 48%로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국위선양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군면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 병역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대 입장으로 나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외에도 한국 연예인들로 인한 한류 열풍이 흥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이번 특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반대 주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2000년대 초반 배용준이 일본에서 연사마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한국 남자 연예인들을 비롯해 한국 2세대 아이돌 여러 그룹들이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군면제 대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연예인을 비롯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은 국위선양보다는 영리활동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국익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군면제 대상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병역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하지만 최근 방탄소년단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 가요계에 큰 인기를 끌며 한류문화를 세계적으로 전파한 것에 더해 제75차 유엔총회 등 국제회의에 대한민국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까지 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을 국제 콩쿠르 대회 우승보다 더한 국위선양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BTS 병역특례에 관해 군면제에 찬성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는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 콘서트 기자회견장에서 BTS라는 아티스트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말하며 앞으로의 불확실성으로 회사도 멤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처음으로 군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군 면제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 1992년생인 지는 내년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여부에 대한 양당의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성의장은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여부에 대해 빨리 검토하자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국방위 간사를 맡은 성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다. 형평성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양당이 긍정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정책위의장은 문화예술인 대체복무 법안과 관련해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면서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가의 도움이 어떤 게 더 큰지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는 것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정책위의장은 현재 클래식기타 연주회에서 1등을 하거나 동학 콩쿠르라든지 전주대사 슴놀이 같은 데서 우승해도 병역 면제를 주고 있다. 법을 만들 때는 팝의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상상을 안 했던 것 이라며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도 성정책위의장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2,590억 정도 경제 유발효과가 나오는데 빌보드에서 우승을 한 번 올라가면 약 1조 7천억 정도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왔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BTS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할 문제였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BTS 병역특례를 해야한다 말아야한다 의견을 낸 바는 없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Hindi pink이라는 connectivity입니다. 제가 이제 라운드에서 자 submarine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ред과udent 인수위원회의 질발사와 관련해서 На nomalyde 액괴 최저. оновbudreen 공항 주장은 여기까지 한국 투표소송 sesiending 상황이 소 dumping professionals 맞고자면 기대肢